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동시 한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꽃게. 아기는 엉거주춤 두 무릎을 구부리고 서서 양팔을 구부려 벌리고 두 손가락 세워 벌리고 옆걸음으로 뻘뻘뻘 기어간다. 잘한다 잘한다. 우리 꽃게 잘한다. 엄마가 손뼉치며 응원을 한다. 아기는 힘차게 물살을 헤치고 깊고 깊은 바닷속 산호초 풀밭에서 놀고 있어요. 이 동시는 제 동시집 무지개자장면에 실려있는 동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